자 그 다음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이게 뭡니까? 5회국 쪽입니다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4가지 업이 있으니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새끼 유익한 업, 무색계 유익한 업 이것은 뭡니까? 앞에 이것은 뭐를 대답하면 됩니까? 앞처, 앞처세상, 욕계, 선처세상, 새끼세상, 무색계세상 요렇게 딱 대변하면 되겠죠? 거기에 태어나는 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회국 쪽입니다 중간 밑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재생인구식으로 결정하는 업의 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업의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설입니다.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회국 쪽입니다 이와 몸으로 짓는 3가지, 마누로 짓는 4가지, 만으로 짓는 3가지 모두 10가지의 해로운 업을 의무 받고 있다 경장과 논장에서는 이것은 해로운 업의 길, 업도 나오죠 아까 업과 업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표현하며 해로운 업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유익한 업의 길, 성덕도라고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10불성업과 10선업으로 달라져 있다 이 가운데 처음의 7가지, 즉 몸으로 짓는 3가지와 말로 짓는 4가지는 각각의 행유를 성취하기 위해 노래를 시작하는 의도와 실체한다 이런 의도 자체는 그 행유를 성취했던, 성취하지 않던 간에 해로운 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의 길이다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행유를 성취하고 목적한 발을 달성하면 예를 들면, 죽이려 작정한 대상을 죽이거나 남의 재물을 탈취해서 가졌을 때 그것은 확정된 업의 길이 된다 이렇게 확정된 업의 길은 재생연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은 삶의 과정에서 과부로 나타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이렇게 상자 보시면 억과 억도를 구분하고 억도, 억도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10가지는 다 강한 것이죠 특히 나쁜 것 있잖아요 10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히 가고 짓는 것은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 문에 따라 507쪽입니다 신업, 우업, 의업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 버립니다 의업은 508쪽입니다 22-4입니다 간탄, 박의 그릇된 견해 이것은 의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릇된 견해로 특히 509쪽입니다 그릇된 견해로 세 가지 그릇된 견해를 그릇된 견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또보이 길어서 악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사실적이죠 509쪽입니다 1.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이 또보이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 허무주의 견해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중생의 권뇌와 청뇌에는 아무 원인도 조건도 없다고 견해로서 중생들은 우연이나 운명이나 필요해서 오염되기도 하고 청뇌해 이게 참 몹쓸극입니다 그죠?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 뭐입니까? 행위나 아무런 견해를 맞지 못한다 그죠? 나쁜 짐 많이 살고 쓰면 좋겠지 그죠? 이것이야말로 그죠? 악견이라고 도덕 부정자들의 견해를 씁니다 허무주의 견해 뭡니까? 죽고 나면 아무도 없다 그죠? 윤회 없다 그죠? 식으로 사후 개체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견해로 행위의 도덕적인 중고성 을 부정한다 이렇게 했을거죠? 요 세가지를 총인결 국제서 대표적인 우리 그죠? 그 그 그 뭡니까? 그럴땐 견해 들어볼구요 요 그럴땐 견해는 뭡니까? 어버이 길에 속합니다 요 우리가 이상한 견해를 좀 가졌다고 제목 뭡니까? 이게 어버이 길이 결정한다면 아유 그죠? 겁이나서 못살겠죠? 그죠? 그런데 특히 이 세가지는 나쁩니다 불구적인 부채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세가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적어놨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511쪽입니다 아벨까지는 악업에 대해서 해로운 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11쪽에서는 몇 개 유익한 업이 나옵니다 업을 짓는 분에 따라 그 다음에 보시직의 수행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흥함은 뭡니까 선흥함은 512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시직의 수행이 그렇죠 보시직의 수행이 그렇죠 우리 선흥의 기본입니다 육바라밀 정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수육바라밀 이거잖아요 보시바라밀 직의 바라밀 인욕정직 선정지어는 뭡니까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전도가 뭡니까 팔전도가 상당부에서 그렇죠 우리 초기 보니까 팔전도가 바로 보시직의 수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쵸 보시는 팔전도가 안 나타납니다 우와 팔전도는 보시하니까 그냥 그쵸 너무나 기본이라서 그러면 초기 경제 또 세서 부처님께서 보시을 강조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팔전도야 늘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안 했을 뿐입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더 확장시키면은 10가지를 특히 상자부선에 들고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자 제로입니다 보시직의 수행 공경 가까이 섬긴 덕을 타인에게 회양함 타인의 공격을 따라 기뻐함 법을 배운 법을 쓰란 자기의 견을 옳게 가집니다 우리 보현 행운품 보현십은 다 비슷하게 그죠 이 인데서 확장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신이 넘어갑니다